승량아, 넌 어찌 지내고 있는 게냐? 패하 움직이지 말라 했다 끌어내라 이 아이야 몸을 뒤집어라 왜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것이냐? 왜 여인이란 걸 숨긴 것이냐? 그리도 내가 미웠느냐? 제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패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어찌할까요? 죽여라 니년을 죽인 것을 절대 후회치 않을 것이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삼보 이상 떨어지지 말라 했다 이리와! 전면? 백원 장본이며 패주며 다 전멸하였다 아옵니다 니가 주인으로 여기는 패주가 죽었단 말이야 전하 전하